프로축구 강원FC가 K리그1 4경기만의 승리를 거두고 탈골지에 성공했습니다. 강원은 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화의 원전 경기에서 전반 5분 선제골을 내준 뒤 가브리엘과 갈레고, 김대원이 잇따라 골을 넣으며 3대1로 승리했습니다. 이로써 강원은 올 시즌 4승 12무 14패로 오늘 대구FC에 패한 수원 3성을 제치고 리그 11위로 올라섰습니다. 피말리는 강등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강원은 오는 24일 일요일 오후 2시 강릉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와 리그 31차전을 치릅니다.